안녕하세요 1억리그 1위 한안개미님의 매매 내역을 보겠습니다 진흥생명과학을 매매했습니다 매수가 보다 매도가가 낮으니까 약손절인데요 진흥생명과학은 뇌동매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억리그 1위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고점에서 추경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곧장 손절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게 있나봅니다 보통 1분내로 손절치는데 진흥생명과학은 좀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단기시세가 끝나고 하락하니까 약손절칩니다 진흥생명과학은 이날 14일에 뉴스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자회사 가치가 부각된다는 소식인데요 자회사 가치가 무려 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죠 미국 자회사 이름은 VGXI인데 이 회사가 위탁생산 CMO하는 플라스미드 DNA가 mRNA 백신 등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VGX가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VGX 인터가 바로 진흥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VGX 인터가 진흥생명과학으로 사명을 바꿨지만 자회사는 그대로 VGX를 붙여서 VGXI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진흥생명과학의 진흥은 진원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최고회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VGX 인터의 대표이사가 바로 현재 베리스모의 대표인 김병진 대표였습니다 2011년에 김병진 대표가 사임하고 박연근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는데요 2021년 현재까지 박연근 대표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진흥생명과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흥생명과학의 종속회사가 VGXI인데요 자산 총액은 42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자산의 100배인 4조원으로 평가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2008년에 설립되었으니까 10년은 넘은 기업이죠 VGXI의 주요 사업 영역은 CMO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요 진흥생명과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을 보니까 280억원의 매출이 나왔고 약 2억 8천만원 단기순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의 100분의 1이 단기순손익입니다 앞자리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28로 똑같습니다 재작년에도 매출은 비슷하게 200억원대인데 단기순손익이 23억원으로 작년에 10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돈을 조금 못 벌었죠 재작년 단기순손익 23억원에 퍼 100배를 가하면 2,300억원입니다 1,000배를 가하면 2조 3천억원이 됩니다 2,000배를 가하면 그때 4조 6천억원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분기 단기순손익이 2억 6천만원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여느 제약바이오가 그렇듯이 진흥생명과학의 자회사는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력, 기대감으로 가치평가된 것이죠 즉 앞으로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VGXI는 4분기에 텍사스의 플러스미드 DNA CMO 신공장 증서를 완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CMO 사업을 하면서 매출도 늘고 실적도 늘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조 원으로 평가했나 보니까 멀티플을 적용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가 2년 전에 4조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VGXI도 CMO 공장이 완선되면 비슷한 규모임으로 4조 원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왜 최근 가치도 아니고 2년 전 가치와 비교한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현재는 아마도 가격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고점일 때의 가격과 비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진흥생명과학의 가치도 높게 쳐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비상장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이유로 가치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료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2년 전 가치평가 데이터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겁니다 이번 증설로 VGXI의 생산규모는 10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10배 늘어날 겁니다 정확히는 10배 미만이겠죠 왜냐하면 공장 전체를 풀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뉴스 기사들과 함께 진흥생명과학은 10시 전까지 오전장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당연히 실전 투자대회 상위자들도 매매를 했겠죠 아까는 아침 9시 20분에 1억리그 1위가 매매하는 걸 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차트적 상상력을 길러야 합니다 진흥생명과학의 흐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20%까지 도달하고 이내 상한가까지 갈 것 같은가요? 이렇게 보면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게 생긴 차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이후 흐름은 줄줄줄 흘러내리더니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었죠 물론 심하게 내리지는 않고 시초가보다는 높게 끝났기 때문에 양봉 마감입니다 500리그 1위도 진흥생명과학을 여러 번 공략했는데요 2만1950원에 진입해서 다시 2만1950원에 매도했습니다 1억리그처럼 앞에 첫 장띠양봉에 매수한 게 아니라 다음 캔들에서 밑고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시세가 끝나고 하락이 나오니까 본전에 손절치고 나왔습니다 고수들의 매수 타점이 비슷한 걸 보니까 저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나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수라도 주가가 올라주지 않으면 손절칠 수밖에 없습니다 500리그 1위는 한 번 더 공략해서 이번엔 제대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요 지켜보고 있다가 제차 돌파할 때 따라 붙습니다 돌파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나서 22,350원에 매수합니다 종가가 3.4%니까 한 2% 부근에서 잡았습니다 가격이 꽤 올라간 상태에서도 자신있게 잡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가는 자리라면 위로 추경 매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 추세를 타면서 기다립니다 흐름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잘하면 쭉 상승해서 20% 이상 급등할 수도 있고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죠 한 번 불이 붙으면 말이죠 그러나 추세가 꺾이고 하락할 때 매도하고 나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매도하고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저 매도 타점은 일반적인 매도 타점과 같습니다 호가 위에 쌓고 추가 매수세 실정되고 그러니까 못 버티고 밑으로 쏟아냅니다 정리하면요 최근에 진원생명과학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을 한 번 뽑아냈습니다 바이오 순환매의 진원생명계약도 역시 뉴스기사와 함께 한 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김병진 대표가 있었던 기업이고요 현재는 HLB의 베리스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8을 매각한 TS바이오가 바로 네이처셀의 경영진이 대표로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하루 뒤 15일에 장대양봉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14일에는 이그잭스도 장대양봉을 한 번 뽑아냈었습니다 장중 정고점을 돌파했었죠 역시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러니까 현재 HLB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저마다 장대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14일과 15일에 집중되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넥스트사이언스, HLB파워 등 HLB 관계사들이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최근에는 HLB와 관련된 제3의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HLB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순환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HLB와 HLB 생명과학의 주가는 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순환매가 돌면 차례가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HLB가 반응이 없으니까 수급이 이동해서 주변의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는 걸까요? 참고로 베리스모의 김병진 대표는 2011년에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43세니까 10년이 지난 현재는 53세쯤 되셨겠네요 이때도 DNA와 CMO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능생명과학은 CMO 사업을 위한 공장을 추가 확장해서 완공이 다가오는 중이죠 1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CMO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항상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입니다 신약 개발이 아니라 위탁 생산하는데 그러려면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크기가 중요하죠 굉장한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업의 내용 첫 마디에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평균 10%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100% 자회사는 VGXI입니다 예전 진원생명과학의 이름인 VGX 인터내셔널의 앞자 VGX를 따왔죠 이름을 바꾼 진원생명과학의 진원은 진원이라는 뜻입니다 CMO 사업은 연평균 10% 성장하는 굉장한 산업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